아우 송아녀! 아우 송아녀! 오빠 너무 예쁘지? 웬일이야? 진짜 제대로인데? 아우 송아녀! 아우 송아녀! 아우 송아녀! 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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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너무 좋다! 그치! 춥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미소가! 신나? 너무 예쁘지? 와 저거 예쁘다! 저 꽃 되게 예쁘다! 그치? 이거다! 꽃 봐! 너무 예쁘지? 살짝만 만지는거야! 꽃이 아야하니까! 우와! 신기하다! 밭꽃이에요! 사이를 만져야돼요! 오늘은 기분이 낭쇼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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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야 이제 많이 놀았다! 집에 가자! 봄바람이 그래도 쌀쌀해요! 집으로 가자! 재밌었다! 그치? 미소야! 재밌었다! 그치? 미소야! 아우 피곤하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오고고고고고고고! 고생했어요! 아구 재밌게 놀았다! 그치? 모자도 벗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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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짠! 누워볼까? 자 이제 눕자 우쭈 그랬어요 선쩍한 일에서도 누워볼까 우쭈 괜찮아 괜찮아 웬일이야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미소가 지금 낮잠타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갔다와서 그런지 애가 지금 고라떨어졌어요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지금 틈새시장을 이용하여 라면을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후다닥 건새우 물 물 너무 불안해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치겠네 오징어를 넣어서 먹어보도록 할거에요 오징어를 넣어서 먹어볼게요 다리하고 오징어 넣었구요 다리하고 오징어 넣었구요 오징어만 먹어도 맛있겠다 오징어 넣었구요 오징어 넣었구요 오징어 넣었구요 치가 막힌다 진짜 나 이제 약간 고수된것같아 오징어 넣었구요 이거 안먹어봐도 돼 와 냄새가 장난아니야 저는 꼬들꼬들한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징어 넣었구요 오징어 넣었구요 오징어 넣었구요 오징어 넣었음 오징어 넣었음 오징어 넣었음 오징어 넣었음 미소가 허락할진 모르겠는데 찬밥도 좀 준비를 해놨어요 제발 밥까지 먹게 해주길 미쳐버리겠다 진짜 오징어 넣었어요 오징어 해주스 오징어를 cheers 오징어조물 오징어 오징어조물 오징어 오징어조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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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제가 라면에 건 새우를 넣어서 먹으니까 국물이 훨씬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아직 미소 자고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기가 막힌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란 진짜 제대로인데? 진짜 맛있어 타르기 타르기 오징어에 다 껴가지고 알다리 오징어에다 껴가지고 양념은 계속ton 너무 맛있어 귀 다리 밥맛시간이 될것같아 밥맛시간이 될것같아 찬밥 밥을 비벼다 소리가 계속 나 아니지? 일어난것같아 잠깐만요 잘잤죠? 역시 밥을 먹기는 조금 아직 무리네요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 돈까스 자극 흐흐흐흐흐흐흐흐 일요일에